자, 오늘 MDS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자, 재료! 아, 재료! 어떤 재료가 있냐 자, 두 번째, 핵심 모멘텀 모멘텀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매수, 매도, 세력 평당가 여기에 매심량 이런 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테크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죠? 얘들은 이제 뭐 AI 쪽도 있고 뭐 사이버 보안, 뭐 여러 개가 다 나뉘어져 있죠 우선은 MDS테크가 가장 현재 큰 이제 모멘텀을 가진 게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예요 얘들은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오르면 얘들 같이 오릅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우선은 고객사의 개발 환경에 따라서 이 맞춤 컨설팅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AI 플랫폼도 구축 하고 딥러닝 교육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MDS테크가 지금 기다려지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6월 10일에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TV 올조 전문방송에서 지금 이제 보안 플랫폼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요새 또 해킹 이슈도 많고 고객 정보 털리고 뭐 이런 게 많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이게 현대화가 가속되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 혁신 이것을 좀 이제 여기 선보이는 그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보안 이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거를 아예 방송에서 바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6월 15일 전에는 주가 엄청 뜰 거예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 기대감 하나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자 뉴스에서 이런 재료 이거 실제로 세력이 퍼트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가 나오면은 누가 가만히 안 있죠 자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얘들은 이런 거 터지면은 어차피 이슈 되겠다 바로 통정매매 시도해버리고 주가 강제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MACD가 매도 구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MACD 매도에서는 보통 기관들이 잘 던지죠 그리고 수급표를 좀 보면은 확실히 기관들의 참여가 많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시세를 거의 다 그럼 세력들이 다 올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찍힌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다 한국인이에요 그냥 외국인 참여 계좌에 외국에서 그냥 바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은 다 외국인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물량은 그냥 개인들의 세력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관 참여자도 많이 없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좀 시세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 차트를 봤을 때 MACD 매도 구간에 한 번 더 들어오면은 주춤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안에는 MACD 매도 구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차트 세팅하는 방법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좀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영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팅으로 맞추면은 저와 보는 화면이 다를 겁니다 이 색깔 부분이 다르게 표기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문에서 기존으로 해주는 거는 좀 소용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이 가격대에서 매물대 보세요 지금 딱 여기 구간에서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매물대에서 개인의 물량이 많냐 혹은 세력된 물량이 많냐 이 차이예요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 치고는 차트의 등장률이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를 이렇게 잠궈놓는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세력들이 지금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 게 이때 당시 무슨 떨어질 때 무슨 이슈가 있었죠 8개의 종목이 4일 연속 하한가 이런 주가 조작 이슈가 있었죠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댔어요 여기서 세력들을 잘못하면요 다 같이 잡혀가니까 몸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볼물량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장난질하는 종목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난질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무슨 MDS테크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차트 보면 실제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MDS테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얘도 테마주예요 특히 총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이죠 이 정도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유통비율이 좀 높을지언정 그래도 몸집이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AI에 대한 테마가 확실히 좀 꺼진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AI 종목 꺼진 종목에 비해서 이 MDS테크는 주가를 정말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할 건 뭐냐 어차피 치세 올리잖아요 맞잖아요 새벽들이 올릴 건데 지금 호재 뜨고 6월 15일 디데이로 해가지고 그 전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일까지 딱 지금 오늘부터 15일 그냥 6월 20일까지 저와 함께 어차피 이 시기 지나면은 이제 세력들이 터는 시기가 나올 거예요 6월 20일까지 저와 함께 MDS테크로 수익 제대로 뽑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MDS테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참여 기간은 이제 여러분들 딱 6월 20일까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저와 함께 이 MDS테크를 매수매도하면서 진짜 이런 차트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연장될 수도 있어요 이거 6월 20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세력들이 감이 되면은 이 세력의 뒤통수를 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죠 이 세력들을 이용한 수익 버는 방법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매수매도 하면서 매매하실 분들 제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MDS테크 그냥 간단히 MDS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세요 다 아니까 그러면 세 글자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하면서 딱 6월 우선 최소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돈 한 번 벌어보자 이거예요 저는 제어의 노하우도 같이 전수해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문자로 당일에 시나리오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떠까지 종가를 치고 어디까지의 고가를 치고 할 거니까 어느 선에서 매수하고 어느 선 매도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홀딩 하세요 등 당일 하루하루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로 대신 보내드릴게요 단체 문자 일괄 방송 어려운 게 아니니까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당일 당일 시나리오를 MDS 뒤에 문자 이 다섯 글자 MDS 뒤에 두 글자 문자만 더 추가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카톡방 초대링크 안 보내드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장 8시 적어도 늦어도 50분까지는 제가 문자로 그날 그날의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야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축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